과연! 과연! 자 9월달 다문천왕 1등 2등 3등 3등 4등 4등 5등 5등 2등 4등 5등 5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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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장 전황 1등! 2등! 하아... 올 라이일! 올 라아이딧! 휴... 지국천왕 3등 어 저도 기억이 없긴 한데 바로 나가자 쿨하게 못 깬다 6590 아 3등 점수야 아 근데 너무 아깝다 6590 광목천왕 1등 아 프놈의 폴치에!!!!! ㄹ궁북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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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하고 아프리카 시남대학교 1등 도전하여 someps-ps-ps, 2등 Literally 완벽하여 보소 점프금이 없으면 좋겠는가 2번 2번 3번 4번 5번 2번 2번 4번 5번 하으 Performance 하으 자 이렇게 해서 3관왕을 찍었습니다 홀리젯 자 칭호부터 한번 보죠 빨빨빨라밤 와 내전의 지배자 오 크라운 크으으으으으으 무찌다 자 다음 아 아 있다 혹한의 지배자 똔똔똔럼또 화염의 지배자 야 지구 와 이거 빨간거봐 빨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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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저거 거상하면서 1등이라는 거를 처음 해봐요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요 요 상자가 맛돌이죠 저 지금까지 거상하면서요 단 한 번도 1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살면서 1등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무기의 보석 명왕의 갑바 명왕의 가락지 중 랜덤으로 한 개가 나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가락지 나오면 엄청 좋겠죠 그렇죠 보석도 기분은 좋지만 갑옷도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반지가 나오면 기분이 조금 더 좋겠죠 아 설마 아 저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인데 좋은 것 좀 한번 주면 어디가 좋 어디가 덧나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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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석만 빼고 첫 번째 나의 첫 번째 쓰리 투 빼 에잇 아이씨 아 아 기분 좋아 아 보석이다 아 좋다 보석 괜찮아 괜찮아 아직 두 개 더 있어 제발 반지 반지 쓰리 투 에잇 에잇 아 아 좋아 아 이거 보석 너무 좋다 이씨 하지만 여기서 하나만 먹어도 대박인 거야 하나만 먹어도 대박이야 쓰리 투 제발 반지 제발 반지 원 알지 어허 어디 뇌전의 지배자 앞에서 말을 타고 있는가 자네 어디 말을 타고 있나 어허 어허 지배자 앞에서 아 기분은 좋은데 반지 먹었으면 더 기분이 좋았을텐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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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isha eder 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